도로를 달리는 흰색 차량. 신호를 받고 멈춰선 이 차량에 경찰이 다가갑니다. 다른 경찰도 다가가 운전자에게 내리라고 손짓하며 삼단봉을 꺼내듭니다. 아랑곳 않고 출발하려는데 그런데 갑자기 차량이 들썩이며 멈춰섭니다. 왼쪽 차선에 있던 화물차가 차선을 바꿔 이 차량을 막아선 겁니다. 화물차 운전자가 순간적으로 기질을 발휘한 겁니다. 차량에선 A군 등 10대 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.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 27일 새벽 경남 거제의 한 아파트 주차장을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훔쳐 달아났습니다.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 김해까지 넘어왔는데 순찰 중이던 경찰이 이 차량이 과속하다 다른 차량과 부딪힐 뻔한 것을 목격하고는 추격에 나선 겁니다. A군 등 2명은 앞서 같은 방법으로 차량을 훔쳐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. 경찰은 A군을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 또 화물차 운전자에게 포상금과 감사패를 수여하기로 했습니다. SBS 정경윤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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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BS 정경윤입니다.